안녕하세요 이번에는 핀쿠션을 만들어 볼까 해요 핀쿠션을 못쓰는 잼통이나 빈 유리병이 있죠? 빈 유리병을 사용해서 만들고자 하는데 아이디어는 약간 이런 느낌입니다 여기 핀쿠션을 만들어서 유리병 위에 올려서 쓰지 않는 핀들은 이렇게 아래 보관을 하고 그리고 핀쿠션에 제가 지난번에 했던 리본자수 있죠? 리본자수를 같이 올려서 여성스러운, 빅토리아 느낌이 훨씬 나는 그런 핀쿠션을 만들고자 하는데 저도 처음 해보는 거라 아직 자신은 없어요 그 다음 과정은 찍어서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수를 두도록 하겠습니다 이만은 그렇게 침범을 꼽기 때문에 자수가 올라갔을 때 이 정도의 자수가 있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이렇게 대략적으로 꽃 크기를 동그랗게 그려줄게요 이렇게 침범을 만들어볼까? 이렇게 침범을 좀 더 좋은데 이렇게 침범을 삭제하고 이렇게 침범을 내버려면 이렇게 침범을 만들고 이렇게 침범을 만들어봅시다 이렇게 침범을 만들고 이렇게 침범을 만들어내는 게 이렇게 다룰개의 선으로 반죽을 해주시고요. 장미는 만들기 굉장히 쉽습니다. 계속 한 방향으로 서클을 돌면서 감으면 되는 건데요. 이렇게 하나 건너뛰고 이쪽으로 하나 가고 이번에 하나 건너뛰고 이쪽으로 하나 갈게요. 이쪽으로 하나 꼈으니까 이쪽 건너뛰고 이쪽으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모양을 잡아가면서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어느 정도 장미 모양이 만들어졌으면 마무리를 할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번에는 다 완성된 자수를 침묵을 만들 건데요.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테두리로 홈질을 해서 조여 줄 거예요. 이번에는 다 완성된 자수를 침묵을 만들 건데요. 이렇게 홈질을 한 곳에 준비했던 솜을 넣고 이렇게 당겨주면 침 쿠션이 이렇게 올려 보이죠? 네 대충 이런 모양의 핀 쿠션이 만들어졌으면 아직 실을 안 끊었죠? 이대로 8등분을 할 거예요. 꽃 모양을 쿠션 모양을 잡아 줄 건데 저는 여기서 시작했던 거에서 드레스 중점 표시됐던 뒤로 올라갈게요. 더 봐주시고 미리 준비했던 단추 중앙에 들어올 단추를 넣어주신 다음에 다시 한번 밑으로 내려볼게요. 제가 당기면 대충 모양이 나오죠? 이대로 이런 식으로 핑쿠션 모양을 잡아서 꽃 모양을 해드릴게요. 여기 아까 구멍을 뚫어놨잖아요. 이제 못을 이렇게 핀치에 고정을 한 다음에 한번 더 가까울게요. 원은 위치를 잡고 당치로 그러면 이렇게 쉽게 구멍이 뚫립니다. 이제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바느질을 넣어서 뚜껑이랑 같이 봉합을 합니다. 네 뚜껑에 이렇게 대충 부착을 했고요. 준비를 레이스 끈으로 저는 이렇게 잡아서 띠를 줄 예정입니다. 솜바느질 할 거고요.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홈질로 위치만 잡았고요. 그 원단이 여기가 많이 남아서 울퉁불퉁해지는 것도 좀 가려지죠? 이번에는 바느질을 좀 안 보이게끔 예쁘게 할 예정입니다.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실을 빼서 뜯어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완성을 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만들고 나니까 이 실로 고정하는 거는 아무래도 한계가 있고 움직이고 이렇게 뜨는 것 같아서 결국은 본드를 사용해서 붙여서 하루 동안 두도록 할게요. 빨리 시작합니다. 마지막은 후입니다. 마지막에 확인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